MBC에브리원 MBC에브리원 화보이 완전 나야 내가 보여줘야겠네 야 뭐야 또? 더운가 봐요 냉장고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? 어머 왜 저래? 어? 전기세나가! 섹시하지 않아 오빠? 그게 섹시한 게 아니죠 그냥 약하게 먼저 갈게요 네 약하게? 이렇게 동민씨 네 근데 뭐 단순히 다리에 얹은 거 밖에 아니잖아요 그러게 내 또 화보의 원조 내 또 곽현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오늘 해봐 짧다 짧다 섹시하지 않아요? 디스크 치료하는 거야 뭐야 저거 진짜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강조하는 게